경찰들이 붉은 천 위에 놓인 시신의 상태를 살핍니다.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 인근 마을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 6일입니다. 시신은 붉은 천에 쌓인 채 웅덩이에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여성은 캄보디아를 여행 중이던 30대 한국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알려졌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여성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시신은 차량에 실어 옮긴 뒤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지난 4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찾은 여성이 치료 중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현지 당국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유족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지 경찰과 공조해 부검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성과 동행했던 지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신 것처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건의 내막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제약이 많았습니다. 취재된 내용을 사회부 한범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지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이 6일이었고 신원이 확인된 것이 보도가 이뤄진 게 어제였어요. 조금 늦어졌거든요. 맞습니다. 알고 보니까 유명 BJ였다면서요. 네. 피해자는 지난해 말까지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 활동해온 32살 A씨로 알려집니다. SNS 팔로워가 25만 명이 넘고 최근에는 개인 인터넷 방송 활동을 그만두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글도 올렸습니다. 이달 초 지인과 함께 캄보디아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지만 이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로 중국인 부부를 지금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는데 치료 중에 발작을 일으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현지 교민들을 취재해보니 이들 부부는 일단 의사 자격증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어떤 증상을 호소했는지 정확히 어떤 치료를 하다가 발작이 일어났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또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6일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A씨는 신원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죠? 구타 의심 흔적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지 언론에서는 중국인 의사 부부가 폭행으로 숨진 A씨의 사인을 속이기 위해 뒤늦게 혈청주사를 놓았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에 오기 전에 구타를 당한 건지 병원에서 폭행당한 건지 사망 후 신원을 가리기 위해 시신을 훼손한 건지 구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의아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여성과 같이 간 동행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은 몰랐어요? 실종 신고도 안 했습니까? 그 부분도 알아봤습니다. 지인은 대사관 쪽에 실종 신고를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A씨 지인은 지난 4일 A씨가 병원에 간다며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그런 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종 신고도 없었고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었는데 어떻게 A씨 신원을 알 수 있었는지 알아보니까 이렇습니다. 경찰 취재해 보니 캄보디아 경찰도 처음엔 중국 국적자로 추정했는데 이후 소지품을 보고 한국인일 수 있다고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7일 한국대사관에 채취한 지문을 보냈고 바로 당일 A씨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A씨의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밝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직 유족 측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주택 개발이 예정된 인근 공터였고요. 마을 주민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사건은. 그런데 최근에 서세원 씨도 그렇고 캄보디아에서 사망을 했는데 공통점이 병원이라는 점이거든요. 네, 현지 한인들은 실제로 캄보디아 내 의료 인프라가 좋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피해자가 찾은 병원은 규모가 작은 1차 병원급인데 푸논펜 중심가에 있어서 외지고 위험한 곳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을 운영한 중국인 부부는 중의학과 서양의학 전반을 다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병원들은 여행객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종합병원을 찾는 게 낫다는 조언입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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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